여기 아까 내가 갔던 데인데 여기서 이제 길을 찾아야 하나? 이거 뭔가 왜 이렇게 조작이 어렵죠 이 게임? 옛날 게임이란 건가? 문 좀 열어줘 아 여기 있다 스티스 디나이드 접근이 거부되었습니다 어쩔 오! 와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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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줘 때려줘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통신기관총인가요? 뭐가 많이 오는데? 야 싸워라 얘들아 나 여기 있을게 앉아있을게 알았어 싸워 로봇이 죽여줄겁니다 싸우니? 야 우리 로봇 어디갔어? 아 왜 꺼졌어 제가 도 가라 뒤에서 왜 나와 싸운다 싸운다 내가 도와줄게 지원사격 해줄게 아싸 가면 벗겨졌구요 그래 몽댕이는 네가 죽여 내가 멀리서 총수애들을 내가 죽겠게 아웃 으악 인기야 나 중간에 못 깨겠는데 이거 보스가 들어오면 응 어 이건 뭐야 달리기 키가 아 컨트롤이구나 오케이 내가 아까 처음에 왔던 곳 같은 여기서? 아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다 아 지도가 있어 지도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지도가 있어야 이 게임은 정신 안 차려? 엉덩이 거리 조절 못해? 넌 일 아니야 임마 얘네 나한테 오늘 왜 안 쏴 쏴소 쏴소 아 난 총알 낭비하기 싫어 아 왜 이리 가니? 아 왜 이리 가니? 어이씨 왜 이리 가니? 내 로봇 또 누웠니? 아 뭐해? 총알이 없나? 됐다 갑시다 어 유전자 조작이 잘못했나 봐 서저리 앞에서 계속 막 야 나 좀 봐! 이러는 거 보니까 수술이 잘못됐네 이거 성형외과 의사분이 잘못됐나봐요 세탈을 잘못돼가지고 기다려 기다려 야 케나 뭐야 더 높은 기준? 먹었다 아 아 F 눌렀어 아이씨 뭐야 T를 누르십시오구나 안 보여 어 어어 싸워 싸워 찌릿 씨릿!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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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어디로 가야돼? 아 여기구나 아 아 이 망할 빨리빨리빨 아아 하핰 하핰 아니 개같은 게임 아 누가 막 폭탄이 나가있어 빠세 빠세 제가 에임이 또 뛰어나거든요 제가 오버워지고 단련된 게임 오 막 굴러가보소? 어? 굴러? 어쩔건데 어 총알이 없어 왔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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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냐? 220볼트 감전샷 패드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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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세 방을 맞았는데 한중 뭐야 아무것도 없어? 크림케이크 뭐야 아이 총알 줘요 총알 아빠 총 들고 있었잖아 수류탄 상당히 수류탄은 하나도 없고 재떨이 하나도 없고 총알이 6발밖에 없어 이제 뭐 주지? 커피 커피 카페 오케이 커피 한잔 소양이진다 쓰라구요? 알겠습니다 어?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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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미쳤네 그냥 정신병자네 저거 외과의사가 아니고 정신병자 정신병자 어 뭐야 뭐가 쐈어 뭐야 뭐가 쏜거야 아주 말 없는데 누구세요? 잘못 들었나? 야 환기에서 못해 사야겠네 어? 잠깐만 저 환기 핵심이 되는데? 제가 이제 아 너야 똥 아이 아니 마우스. 마우스가 개 개 꾸져가지고 어 아 아 아이 아 마우스. 안 올라가 엌 흥 아 아 이거 마우스. 왜 이래. 진짜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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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야 어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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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다 이따 으쌰 읍! 자 판매 아이템이 추가되고 모든 아이템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뭐 파니? 왜 해킹했는데 뭐 물건을 더 팔아? 그래? 좋아 총알 사 총알 사 더 사 더 사 어 좀 많이 사 구금약 구금약도 하나 살까? 지금 나 몇개 있냐 두개 있네 구금약도 하나 사 됐다 아 돈 없네 돈 다 썼네 아이 비싸 살기 힘들어 이거 또 해킹할 수 있어? 안 돼 아니 이게 마우스가 잘 안돼요 마우스가 위아래로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양옆으로는 잘 움직이는데 위아래가 되게 이상하게 움직여 빡빡하게 움직여 원래 이래요? 이 게임 원래 이래? 이거 이거 화살표는 어디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거야? 위에 있는 화살표가 약간 느낌이 여기 아 여기 올라가라고? 오케이 아 여기? 이 게임의 변화와 이쁜적 변화와 이쁜적 변화는 이쁜적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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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력을 찾아라 염력? 염력을 어디서 찾아 해팅 좀 해볼까? 한번 해보지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건 뭐야 아.. 체력이 다 달아버리네 헤헤헤 여기가 저기 바디도 바디도 랩팡 있네요 근데 길이 어디에요? 길 어디야 길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덴디 측과에서 무료 플라스미드 체험을 아.. 회복 장치가 있네 헛 으.. 아.. 마우스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찾았어 아.. 제발 마우스야 말 좀 들어 엄베 엄베 이용료가 줄어들고 사용하는 적에게는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 뭐야 공짜로 치료해주는 거 아니었어? 어? 근데 님들 이거 길찾기 원래 이 게임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 길찾기가? 길이 안보이는데? 내 눈에만 안보이나? 부활장치 있고 어디로 가? 여기 갇혔는데 그냥? 위로 가야되나? 나가야되나? 한번 열어봐 여긴가? 열어 파이씨스 아 наг 왜 그러세요 저한테 느으우우월 에러딩 이거 너무 그"... 탐창같다는 진 탄약이나 뭐FF 너무 부족한데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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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쎈데? 총 안쑤세요? 감사, 게이드 총알 줘, 총알 줘 어! 샤릿! 죽었다, 너 넌 내꺼야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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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려 이럴 어, 마우스 어, 마우스야 왜이러냐 오케 됐다, 내꺼에요 싸워, 싸워, 얘들아 싸워 어, 나 좀 아프다 나 좀 아프다 좀 어떻게 해줘 죽고싶나 특수탄약을 획득했습니다 특수탄약이 뭐야? 총알 철갑탄? 아냐아냐 철갑탄 쓸 필요는 없어 장갑을 갖춘 적에는 권총의 철갑탄을 사용하시고 앞에 로봇인데? 딸이? 어어? 어 뭐야 뭐야 전기가 안 통해 전기가 아 이 게임하니까 나 왜 이렇게 게임 못해보이냐 제가 원래 이렇게 게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우스가 개같아서 그런지 조작이 되게 힘드네 무슨 패드로 하는 느낌이야 패드로 진짜 뛰앗 저런거 상대해봤자 나 도움도 안 돼 근데 딜 여기 맞냐? 돌아왔던 데잖아 죽여야 되나? 싸워 싸워 싸워봐 싸워봐 이씨 꽈불고 있어 아우스 설정할 수 있다고? 어디서? 너무 개같애 이거 DPI 조절하면 되나? DPI? DPI가 오류 나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잠시만요 DPI 좀 조정해볼게요 어 이거 약간 풀링률을 바꾸니까 마우스가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애 풀링률을 엄청 낮췄더니 어깨 됐어 야 끝났다 조졌다 조졌어 일루왈루왈루 야 내 초고수야 임마 이거 마우스만 잘되면 이거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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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저쩌 어디있어 있다 일자 일자 어딨다 오케이 뽑 Comes 근데 내 체력상태만? 아 뭐야 해킹해도 아무것도 없잖아 아 이래요 해킹 왜 있어요 내 체력 다 나갔는데 다시 도전? 다시 도전? 좀 어려운데? 해봐 해봐 뭐 더 할 것도 없어 어? 여기 살짝 조진 느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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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할 수 있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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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여깄다 옆에 하나 더 어 어딨지? 아 여깄다 에헥 아니 뭐 해킹을 해도 할게 없어 이럴거면 해킹 왜 하는거에요? 내가 하는 해킹이랑 조금 다른데 4달러도 없어 야 너 돈 있냐? 너 돈 있어? 뭐야 이거 캐비넷 구급약 와 구급약 감사? 따로 병원인데 구급약이 이렇게 없어 가자 여기 아닌데 길이 오! 야아 이거 이게 뭐 보관함에 돈이 그냥 막 들어있구만 잘 뒤져볼걸 야 자판기 가서 그 감자집 좀 하나 사자 주변 사물을 조사하십쇼 사물? 나 겁나 잘 조사하고 있는데 뭐 내가 놓친거 있나? 아 이런거 워호우 워호우 돈 많이 벌어 근데 이거 몇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마우스가 이따구로 나온거 보니까 거의 서든어택이라 마음먹는데 게임 퀘스트 확인하라고? 큐? 퀘스트는 큐 누르면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닌데? 커피 마셨어 물 맛 여기 어떻게 건너가? 건너갈 수 있나? 아 여기를 가면은 뭐 저 티네라 있어 저 티네라 있어 티네라 오? 어떻게 해? 못봤지? 못봤지? 봤나? 못봤어 못봤어 퀘스트 누구야 누구야? 이 자식 여기 있구만 보스급 몬스터가 여기 있구만 멍둥이 찜들 찜들 대가리 이 시키야 떼나 총알 총알이 없어 총알이 앤드류 라이언이 또 뭐라고 말하는데? 어? 화염공격 파워 어? 가연성 소재라면은 고민하지말고 아 기다리세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좀 이따 상대해 드릴테니까 아하 야 잠깐만 뭐가 여기 바빠 어 뭐야 뭐야 기름이야 이거 기름이야 기름 어? 잠깐만 어 어 어? 애 Operations 으 Musical cima 라인 불꺽 불꺽 붉꺼 불꺼 들어갔어요 불 donít ош새 책cha 불 좀 꺼주세요 이거 기름이랑 물이랑 어떻게 구분해요? 물인지 기름인지 어떻게 알아? 아 돈 많이 가지고 계시네 다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가 아닌데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 야 이거 12시간보다 더 걸리겠는데? 염력을 찾아라 염력은 못찾고 화염력은 찾았는데 아 이거 온거구나 2층으로 그 다음 어디로 가야돼? 여기서 염력 찾으라는거 아냐? 찾은건가? 내가? 지금? 아니 이 게임 진짜 너무 행복하다 염력이 화염력은 아니겠지? 기반총탄 오케이 좋았어 이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여기로 가가지고 요 삐에로는 뭐야? 막힌 입구 아 이제 입구 뚫면 되네 염력을 찾았으니까 입구를 뚫면 된다 이건가? 그럼 날 길을 짜라서 여기로 가서 덴디 치과로 가려면 여기가 치과인가? 여기로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가자 안녕하세요 야 들어가 그냥 나 필요없다 하이 뭐 나오면 뭐 아이템 좋은거 주는거 아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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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보안경보 뭐야 아하 카메라 카메라 어째 저 카메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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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오 나 이해 좀 잘하는거 같애 오케오케 좋았어 덤벼 덤벼 다 덤벼 덤벼 좋았어 좋았어 덤벼 덤벼 어딨어 몽둥이를 딱 때려 부숴버리 잠깐만 저거 알람 어떻게 꺼 로봇들이 찾아온다고요? 찾아오면은 같이 놀면 되지 해킹해가지고 그쵸 남반의 준비를 해놔야겠는걸 아 뜨거 뭐야 아싸 주사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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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많은가보다 아이씨 아 그 잠시만요 아 아니 눈을 가려놓고 때리는게 어딨어 부활장체에서 부활했습니다 눈을 가려놓고 때리는게 어딨냐고 야 문 열어 인마 가둬둘지마 어어 어 뭔소리야 누구세요? 누구 있어요? Who's there? 나 뭔데 근데 치과로 가야되는데 여기 맞는거 같은데 길 저런 싸가지 너였구나 이 자식아 아 딱 걸렸어 아 빨리 빨리 나와라 아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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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스 야 뭐 뭐 잘못했나? 아 아이씨 없는데 이제 아이씨 흐 아이씨 아이 차라리 환세치오진이 어 낫겠다 일부 그래픽 그거 그거 언제 나온게임이야 바이오 쇼 9원 핫라이프 1보다 더 힘든데 하는게 아 또 또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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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킹해야 되나? 죽은거야? 아니 뭐 해킹하는 게임이에요 이거? 해킹만 주구장치 하고 있네 맨날 하루종일 한 왠종일 해킹만 해 너무 행복해 해킹된 카메라 카메라 적을 발견하면 보안로봇을 보거든요 이게 개좋잖아 이 카메라는 필수네 카메라 이렇게 필수네 어 잠깐만 금고가 열립니다 하나 있니 안에 어어 철갑탄 3개 아싸 이제 돈은 없니? 난 돈이 필요한데 가자 가자 야 다 덤벼 이제 무서울것없다 나 이제 해킹 초고수야 어? 어? 해킹 겁나 잘해? 근데 어디로가지 지금 뚫고 온거 아닌가? 어디갈데있나? 근데 제일 어려운거는 길을 찾아야된다는거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거야 지금 길을 찾아야된다는게 길을 모르겠어 일로 들어왔으니까 여긴 절대 아니야 일로가야지 여기 아이템 흐익 샷건? 샷건 한번 쏴 봐? 약간... 아우 진짜 한 발 한 발이 아까워 죽겠는데 사운드가 왜이래 여러분 아아아아 가둬놓고 패는게 어디있어 이렇게 부작감이 너무 구려 뭐야 지들끼리 싸우는데? 뭐하는거지? 아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됐다 됐다 파밍 다 했고 산탄충 좋긴 좋은데 좀 아껴야 돼 여기서 쓰지 말자 권총 쓰자 권총 펫 펫 캡 펫 헹 헉 헤헤헿 헧 권총탄 꽉 찼어 이렇게 행복할 수가 권총좀 씁시다 렌치 업 렌즈 공격력 증가했다 아 이렇게 끼는거구나 에드운처럼 마치 디아블레 룬처럼 끼는거군요 어디서 리틀 시스타 목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리틀 시스타 아니네 엉덩이 엉덩이 총알 썼으니까 가지고 가야지 또 있어 또 있어 나 너무 절약정신이 개쩔어가지고 이거 근데 길이 어디야 근데 이게 큰일한게 길이 이렇게 어려우면은 나 나중에 못해 보인데? 뒤에? 아 오케 누가 총쌌니? 지금? 과일장치 계속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거 같애 뭐야 아 뭐야 저건 또 아이고 벽에다 썼다 철갑탄으로 조져야되나? 철갑탄으로 조져야되나? 어? 뭐야 총, 총파 치과 사무실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열쇠 누구한테 있어 열쇠 누구한테 있어